아프터스쿨클럽 아프터스쿨클럽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인국 가세벤의 래퍼 맡고 있는 벤벤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팀에서 가장 귀여운 멤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터스쿨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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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에서 왔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소파 괜찮아요 다리 떡반지 파이팅 You better listen OK I'm B to the A to the M to the bam pow Gotta do my thing We are JYP new boys while ready now Twenty-first century 이제 내 시대 I'm coming out 감사합니다 까 아르바이트